꼭 먹으러 간다, 내가. 그만해. 돈이 엄청 맛있어. 그래도 우리 애들 다 돈을 썼다, 어? 우리 엄마는 자식이 훈련 만든 것보다 대학 못 가는 게 싫은가 봐. 야, 그니까. 나도 완전 쇼크했다니까. 야, 유한아. 너 뭐 이민 가냐? 가방을 왜 두 개나 가져왔어? 야, 겨우 추린 게 이 정도야. 나 화장품 반도 못 가져왔어. 야, 왕탕아. 뭐야, 껌집 차렸냐? 어. 밥 먹고 씹으려고? 입안 텁텁하니까. 먹을래? 야! 그냥 이를 닦아! 더러워, 진짜. 야, 철학아! 어디 뭐 똥 마련 강아지처럼 뭐하냐? 아, 아니야. 그냥. 나라 안녕? 너! 너. 안 보고. 얼굴 빨개졌어, 너. 뭐가. 나! 해먹어, 해먹어. 가위 앉아. 권일아. 잘 잤니? 자, 너희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 충성. 반갑습니다.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게 된 소대장. 이춘호 중입니다. 여기 중위님께서 너희 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야. 야, 이마에 다이아몬드 있어. 여러분들은 성진고대 대 전투 2소대에 편성될 거고, 본소대장은 여러분들의 지위를 맡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무서워. 아, 피지방 가야 되는데.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은 수업보다 훈련은 우선 시작이 될 거니까 나중에 차고 없도록 합니다. 반장. 반장이 오늘부터 선임훈련병입니다. 네? 선임이 뭐야? 알아? 선임훈련병이 뭐예요? 다음은 훈련병들의 훈련 과정과 부모님에게 보낼 영상을 찍을 기록병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병 지원자. 여기 뭐야? 없습니까? 방송반. 그럼 출석번호. 소대장 선생님. 제가 한 명 추천해도 될까요? 영훈아. 네가 한번 해 볼래? 저요? 응. 쌤이 볼 땐 네가 하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뭘 느껴야 하는데요? 장영아. 그냥 좀 해. 별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면 네가 해. 어, 일단 해 보고 싫으면 바꿔줄게. 공부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거기 훈련병. 넣어, 새끼야, 넣어. 저, 저요? 기록병에 임명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어... 아니에요. 대신 상점 3점. 에? 어? 선임훈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어? 수능 가산점 외에 상발점 제도가 있습니다. 훈련과 생활 태도에 따라 부과되며 상점 10점은 수능 가산점 1점이 됩니다. 반대로 벌점 30점은 퇴소. 수능 가산점 역시 삭제됩니다. 아, 수능이 왜? 아, 진짜? 어떻게 해? 자, 그럼 현 시간부로 생활관으로 이동합니다.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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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 간식이야? 아니, 간식이야? 야, 누가. 아니, 간식이야? 아니, 가라고. 관문대 상단에 보이는 이놈이 적혀 있습니다. 고도씨, 여러분들이 생활할 곳입니다. 기도가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야, 신속하게, 신속하게. 뚝배기! 뚝배기! 야! 야! 우리 붙어 있어! 아, 매트릭스 안 좋으면 잠 잘 못 자는데. 웃기네. 맨날 책상에서 침 질질 흘리는 새끼가. 야, 근데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사단이 찍은 것 같지 않냐? 어휴, 어떡해, 우리 그러네. 이병 우희 형! 이병 왕태만! 김덕중! 죽둥! 야, 김덕!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신속하게 짐 정리 마치고 운동장에서 개인 허기 직업이 있을 테니까 정확히 30분 후에 집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예, 예. 야. 이상. 안녕하세요. 30분 후에 집합합니다. 예씨! 왜 저 새끼 이리로 발냐? 원핏이야, 원핏! 왜 피가 어릴까? 왜 근데? 왜 이렇게 컸나? 야, 나 강연 가져왔다. 나도 생이 가져왔다. 역시, 역시. 거기서 몇 개 챙겨왔어? 엄청 많이 챙겨왔지. 나도, 나도. 이럴 때 먹어야 돼. 강연하지. 애들아, 왜 못 챙겨왔어, 나? 아, 향수. 오, 왜 향수 냄새. 향 진짜 좋아. 향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애들아, 내가 정말 정말 정말. 파이트블러 카메라 챙겨. 짜잔!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아이, 빼이. 아이고, 보여주면 안 돼. 까만, 안 돼. 맘만 봐. 근데 이게 뭐야? 똥인데 똥 쌍피.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응. 다른 뻥쟁이. 너 해봤지? 해, 빨리. 야, 야, 야. 얘들아. 근데 개인 하기가 뭐야? 몰라. 몰라. 개인 총, 밥팅아. 아, 총이네. 정, 정. 우와, 예쁘다. 진짜 잘 나왔다. 야, 우리 차이 많이 진짜. 집주. 나. 내 말이니까. 집주! 이것들이 캠핑 온 줄 알아. 지금부터 잘 됐습니다. 생활관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 지금 즉시 이 앞으로 제출합니다. 이게 뭐야? 어? 어? 고데기. 장난감. 립스틸. 파운데이션. 향소. 향초. 파운데이션. 립스틸. 이것들이. 담배. 이것들이 빨리 안 움직여. 실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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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야. 빠져나. 야. 아, 그 순간 나 직감했잖아.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야, 동의서 낸 거 지금이로 취소한다고 할까? 어? 아, 그런 애들이 없대? 아... 성기분출할 때 인원 짚고 신경 쓰자. 네. 빨리 내려옵니다. 봐봐, 봐봐, 봐봐. 신속하게. 정대로 섭니다. 몇 번. 2반 이쪽으로 섭니다, 이쪽으로. 지금부터 각자 개인 학위 지급할 거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영훈아, 네가 기록병 할래? 아니, 나는 뭐 다산점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데 너는 1, 2점이 중요하잖아, 응? 우와... 그... 야, 김 씨. 후대장이 너 시켰잖아. 싫다니 괴롭히지 말고 네가 해. 알겠어. 각자 개인 학위 받으면 총번 크게 외친다. 알겠나? 대답 소리 바로 알겠나? 네. 네. 4번 훈련병 김유정. 701404입니다. 3번 훈련병 김덕중. 총번 701403 이상입니다. 다음. 5번 훈련병 김유정. 나쁘지 않아, 이 무게가. 누가 지금 총기로 장난치나! 죄송합니다. 대체 우리 뭘 믿고 총을 주는 걸까? 그러게. 6번 훈련병 김, 지, 열. 총번 701406 이상입니다. 다음.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맨날 들고 다니라고? 아, 그니까. 잃어버리면 퇴소래. 벌금도 내야 되고. 야, 근데 이거 완전 게임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야, 근데 게임에서도 M16은 안 쓰잖아. 단동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M16은 5탄이냐, 7탄이냐? 야, 고대가리야? 게임을 몇 천 파이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해? 5탄이잖아. 역시 배구 여신. 아, 난 카구팔주지. 그게 내 전문인데. 야. 잔만 말고 뛰어. 쉬어. 뛰어, 이 씨. 야, 잠깐만. 야, 그러면. 2초만. 야, 2초만. 야, 2초만 뛴다. 2초만 뛴다. 3초만 뛴다. 4초만 뛴다. 3초만 뛴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야. 야, 일로 와. 야, 이. 너 안 잘나? 휴식 끝. 지파. 야, 니들도 지파. 가만히 내려와. 안 니들도 그만하고 지파하라고. 자,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 나... 21살이야. 니들보다 딱 2살 많아. 21살이... 무슨... 누가 뭐래 딱보다 21살이구만. 저거 아저씨! 어? 이거 깨끗한 총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누가 쓰던 것 같아요. 총을 원래 남들이 다 쓰던 거야. 아마도 내려와! 야, 니들 그만하고 지퍼하라고 빨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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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판다, 지퍼! 못 들었어? 지퍼 판다, 지퍼! 안 들려? 그럼 못 들어나! 지퍼! 지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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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주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확인은 전투신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위급한 순간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건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확인은 전투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확인이다. 그런 개인 확인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또 한 바람에 있는 주 갈게요. 이제는zen투신 인지 Par아용입니다! 20. 20. 감사합니다.